용산에 있는 스시우미에 다녀왔습니다 들어가는 영상은 없고 나오는 영상만 있네요 저 건물에 스시우미가 있는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주변은 이제 저렇게 높은 건물들이 많아지고 있네요 스시우미는 청담에 있는 스시시미즈의 세컨브랜드인데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곳이에요 용산이라 저희 집에서 가까워서 좋았어요 작년에 시미즈 갔을 때 셰프님이 여기 오픈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궁금했었던 곳이에요 시미즈처럼 여기도 간판을 안 달아놨습니다 요즘 이렇게 간판 안다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상가가 큰 편이라 지도도 있습니다 사실 왼쪽 구석 쪽에 스시우미가 있죠 인테리어는 모던하고 층고도 높은 편이에요 새거 느낌이 좀 나서 좋았습니다 여기 가격은 런치는 4만원이고 디너는 6만원입니다 스시우마카세 중에서는 저렴한 편이죠 물론 기본적으로 네타들이 비싼 게 없긴 한데 직원들도 많고 분위기도 좋은 편이라 좋았어요 오마카세 집들은 오픈 초기에 가는 게 좋긴 합니다 인상을 좋게 줘야 해서 신경을 더 쓰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날 손님 중에 시미즈 자주 가셨던 단골분이 있으신 것 같았는데 만족도가 높다고 자꾸 가격을 올리라고 하시더라고요 더 받아도 될 것 같다고 들으면서 좀 두근두근 했습니다 저도 만족스럽게 먹긴 했는데 가격이 안 올라갔으면 좋겠죠 저렴하면 좋잖아요 녹차는 셀프 가격에 맞추려다 보니 인건비를 줄이시느라고 셀프가 된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여기 서버분이 두 명이나 있으셔서 손이 남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엄청 친절히 잘 챙겨주세요 거의 뒤에 서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녹차는 직접 따라 드셔야 됩니다 계란찜으로 시작하네요 부들부들하고 맛있죠 다만 가격대가 그렇다 보니까 내용물은 뭐가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표고랑 파 같은 애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 얘들이야 뭐 그냥 있는 거죠 장어튀김 런치라 그런지 치마미는 이걸로 끝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스시가 나와요 이게 팥 같은 거랑 절여서 그런지 단맛이 강합니다 첫 입 먹었을 때 고구마인가 싶었는데 장어였어요 이게 독특해서 좋긴 한데 고구마 맛이 나는 장어라니 뭔가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어랑 오이랑은 잘 어울리니까 같이 먹어도 괜찮죠 그래서 다른 곳들도 이렇게 오이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생맥주가 없어서 이날은 병맥주로 마셨었어요 나중에는 판매하시려나 모르겠네요 이제 스시가 나오는데 여기 샤리가 약간 짠 편입니다 시미즈 분점이라 샤리가 간이 셀 거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생각한 것보다 좀 더 세네요 초가 강한 건 아니고 소금이 많이 들어간 편인 듯 합니다 스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그런데 이런 거는 취향의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다르다 정도로 보려고 하네요 저는 약간 덜 짰으면 좋겠는데 같이 갔었던 일행은 이 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영상은 지나갔는데 광어였어요 다음 점이 이게 도미인데 이게 괜찮았어요 흰살 생선의 단맛도 잘 나고 숙성도도 괜찮았던 것 같고 밑에 파 다진 걸 쓱 넣어서 나오는데 이런 애들이 흰살 생선이랑은 좀 잘 어울리는 듯하죠 밥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여기 샤리 다마가 큰 편입니다 기본 세팅이 큰 편인 것 같고 말씀드리면 조절을 해주십니다 셰프님이 처음에 다마가 너무 크면 이야기 해달라고 하신 걸 보니까 다마의 크기를 인지하고 계신 것 같긴 하셨어요 저는 돼지라 이런 거를 줄이진 않습니다 밥을 안 줄이고 다이어트 보조제를 좀 더 먹으면 되죠 이날은 가르시니아를 먹고 왔었어요 이건 전갱이 전갱이 괜찮았어요 시미즈도 전갱이나 청어를 잘 하는데 여기도 분점이라 그런지 맛있게 잘 합니다 위에 실파 다져 놓은 것도 전갱이랑 잘 어울리고 좋아요 삼치 얘도 맛있었어요 삼치가 약간 짓눌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감이 원래 좀 있는데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더 부드럽게 씹히고 간장 때문에 맛이 생각보다 세게 나서 좋았어요 스슈미가 레타 간이 생각한 것보다 조금씩은 더 센 것 같아요 이게 밥에 간을 세게 맞춰서 그런지 레타를 샤리에 지지 않게 하려고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단새우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날 단맛이 좀 별로였네요 이게 맛이 약하기가 쉽지 않은 레타인데 가격대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거 많이 좋아해서 조금 마음이 상하긴 했어요 그래도 3마리가 올라가긴 하네요 다음이 방어인데 겨울에 먹는 방어배살은 좋죠 흑내도 안 나고 지방질도 적당해서 줬었어요 유자와 간장에 약간 절여서 유자 향이 나는데 안 그래도 스시 나올 때 항상 위에 한 점 떨어뜨리는 연결즙 같은 게 있어요 이건 그거랑 절일 때 사용한 유자까지 해서 시트러스 향이 상당히 세게 났었어요 음.. 얘는 장국 아쉬웠던 참치 속살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인당 런치 4만원짜리니까 참치를 좋은 걸 사용하지 못할 수밖에 없죠 참치 같은 경우는 재료가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맛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오마카세인데 참치가 한 점도 안 나오면 좀 그러니까 구성에 넣으신 것 같은데 아예 안 나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가 등푸른 생손들 자라는 곳이니까 차라리 그런 거를 더 주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어인데 이런 게 많이 나오면 좋다는 거죠 맛있었어요 지방질도 좋고 숙성도 잘 되어 있고 시미지에서 근무하셨던 셰프님이시라 청어를 잘 하시는 듯 합니다 거기가 청어를 잘 하거든요 얘네들은 그리 비싼 애들은 아니니까 내 타입 퀄리티는 비슷하게 가져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피조개 날갯살을 오이랑 같이 김말이를 했는데 조개의 단맛이 약간 부족합니다 사이즈가 작은 걸 사용하셔서 그런 걸까요 식감은 좋아요 꼬들꼬들하고 좋은데 단맛이 약간 적으니까 이런 건 좀 아쉽죠 고등어는 초로 숙성하고 끝부분을 살짝 불로 지졌습니다 이게 상당히 괜찮았네요 생선 상태가 영 곤란하면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는데 이날은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불맛이 살짝 느껴지는 게 좋았어요 여기가 뭔가를 조금씩 가미하는 게 많은 듯 합니다 재료를 살 수 있는 가격은 정해져 있을 테니 퀄리티를 올리려고 노력을 하시는 듯 한데 이런 거는 좋죠 물론 재료를 올리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뭐든지 가격과 맞춰서 기대치를 봐야 하는 거니까요 장어는 산초 가루가 올려져서 나옵니다 보통 장어탕에 장어 잡내 잡으려고 산초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은근 많이 올려서 주시더라고요 장어 숯에 단맛하고 잘 어울리고 괜찮았었어요 장어도 잘 쪄서 이거는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가루가 좀 많이 올라가서 취향을 탈 것 같은 부분이긴 해요 그리고 가시가 전부 제거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어 못 먹는다고 하시면 광어 지느러미로 바꿔서 주시네요 계란말이에요 담백하고 안쪽이 촉촉해서 좋습니다 이날 4만원에 상당히 만족스럽게 먹고 왔어요 비싼 재료들은 생략이 되긴 했는데 가격 괜찮은 애들로 완성도를 올려서 나오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식이면 금방 사람이 많아질 것 같긴 합니다 계란 나와서 끝난 줄 알았는데 마지막으로 나오는 후토마키 영상 만들고 있는 지금도 녹음하다가 끝난 줄 알고 마무리 멘트 한 건데 계란의 단맛이랑 장어 맛이랑 잘 어울려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 더 나와서 마음이 좋았어요 디저트로는 유자 아이스크림이 나오는데 상큼한 거 좋아하시면 이거 드시면 되고 아니면 녹차 아이스크림도 있어서 바꿔달라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먹어봤는데 저는 녹차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유자는 좀 많이 녹아서 나왔어요 마무리 멘트는 계란말이 나왔을 때 했으니까 이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이나 좋아요 해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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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